네 선생님 여기 빨간 테일이 있는 중앙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왼쪽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우시죠 눈이 부신 기회장 배우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면 아래쪽을 좀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정면 뒤쪽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갖게 되지만 뒤엉힌 시간 속에 갇혀버린 해적을 맡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래쪽으로 다시 부지를 보면 찾지 못한 아나운서지만 해적을 맡겼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혁씨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도 봐주시고요 김혜정씨와 2인 1량으로 듀얼 캔스팅으로 화제를 들어가고 왔죠 예 손 한숨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정말 사랑스럽죠 네 재윤씨 시선 골고루 부탁드리고요 하재윤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한층 더 깊어진 놈재 캔스팅으로 완벽한 외모와 스펙까지 갖춘 기자지방색 이주나영을 맡았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도 시선을 봐주시고요 또 남두혁씨도 역시 손하트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한준혁씨와는 다른 하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준혁씨와의 특별한 연기 시간을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데요 네 남두혁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게는 안되죠 똘끼추만한 모테백수 혜자의 오빠 김영수 역을 맡았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을 봐주세요 펠리스타와 손인사로 지금 포토타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 잘생긴 미소로 역시 우리 영수표 하트 한번 마련해볼까요 좋습니다 수줍게 네 시선 좋으면 그리고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송우주씨와 필레스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시선 자연스럽게 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혜자의 모태 절칭으로 냉촘한 형식구의 자세가 따뜻한 마음을 지닌 미현주 역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자씨와 한진혜씨와 보여준 특급 절칭 케미 기대해 주시고요 영수혁의 손우주씨와의 특급 태미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이번 역할 현주 현주만의 손하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양손을 모드하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위씨 잠시 후에 또 모셔라 김혜자, 한지민씨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무대 위로 오르셨는데요 닮았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2인 1여 듀얼 캐스팅으로 정말 특별한 공간에 나선 김혜자, 한지민씨의 만남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정말 만남 그 자체로 뜨거운 기대를 모으고 있죠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빛나는 감성 시너지로 우리를 설레게 하는데요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이 정말 함께 만들어내신 메인 포스터 메인 포스터가 굉장히 화제를 보았는데 두 분이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손을 한번 포스터처럼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기억나시죠 자, 정면이고요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터에서의 따뜻한 감성이 이 자리에서도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한지민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봄처럼 빠듯한 눈이 부신 두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구요 자, 한지민씨는 그 자리에 계시고요 선생님 잠시 후에 무대 아래로 다시 모시고요 자, 이번에는 한지민씨와 남주혁씨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주혁씨 모실게요 네 자, 잃어버린, 시간을 잃어버린 혜자와 시간을 포기해버린 주나로 분한 그래서 로맨틱 케미를 선보일 두 분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두 분이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너무나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레는 점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키 차이도 설레네요 너무 멋집니다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이 함께 만들어낸 손아트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남주혁씨도 손아트를 만들었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부터 가슴소를 내는 시너지 두 분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미션 아래 역시 무대를 모시고요 자, 다음은 손오준씨와 김다은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분이시죠 현주와 영수님을 잠시 짝사랑했던 흑역사도 있다고 하는데요 썸인듯 썸 같은 관계에 아주 유쾌한 웃음을 보여줄 두 분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조금만 앞으로 한 발만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이번에는 소중 시간에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오늘 공식적인 첫 자리이기 때문에 두 분 좀 긴장되실 텐데 다정한 포즈를 한 번 부탁드려야 될까요? 썸인듯 썸인 좋습니다 여러분 왼쪽부터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아, 손오준씨가 지금 예, 하트를 얼른 안 되자고 제압을 해주셨으면 시선 아주 좋습니다 오른쪽 봐주시고요 왼쪽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면 봐야 됩니다 정면도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요 이제 단체 촬영을 위해서 김혜자 선배님 그리고 한진희씨, 남주영씨 다시 무대 위로 보시겠습니다 네, 다섯 분의 단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따뜻한 미소가 절로 나오죠 네, 선생님이 지나면 일 서주시고요 함께 다섯 분이 남주영씨 쪽으로 조금 더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주영씨 쪽으로 두 발만 남주영씨 쪽으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와주시고요 가까이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주영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시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다 사진에 잘 나오실 수 있게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정면을 반드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손은 한 시간 손은 앞쪽으로 나와서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웃는 모습이 다섯 분이 모두 닮으셨어요 자, 이제 정면을 보시고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부시기를 외칠게요 눈이 부시게 파이팅!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김석윤 감독님을 모시고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박수가 풀려나오고 있습니다 민고복에 만드는 감독님이시죠 김석윤 감독님입니다 중앙으로 서시죠, 네 자, 다시 하셔야 됩니다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계를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아까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면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은 김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기자님들이 많이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한지민씨가 지금 이렇게 손 인사를 하셨는데 모두 다 한번 해볼까요? 예, 모두 다 손 인사를 해주시고요 고 상태로 정면 봐주시고요 고 상태로 오른쪽을,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아, 왼쪽 감독님들 카메라 넣으셨다고 해서 놀라셨는데요 자, 그리고 파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모두 무대 아래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요 무대 빠르게 세팅하고요 바로 mount을 life tha 모으시면 됩니다 예쁘게 유명시나 누구라도 ickt âl 토베이